현재 루카쿠 인텔의 이적설이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비아신을 필두로 이탈리아 쪽에서 링크가 좀 나오다가 현재는 영국 쪽에서도 여러가지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루카쿠 이적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적설은 인테르가 돈만 맞춰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적설입니다. 이미 루카쿠 측은 주급을 내릴 결정까지 할 정도로 되게 적극적입니다. 맥발로우, 테루어, 비아신 등 여러 기자들은 루카쿠 측에서 삭감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화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루카쿠는 시즌 중에도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건 루카쿠의 이적료, 즉 첼시와 인테르의 협상이 중요한데요. 9천만 유로 이상 굉장히 큰 금액의 이적료가 발생한다면 첼시 역시도 보낼 것이지만 순수 임대딜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93년생의 루카쿠의 계약기간이 무려 4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요. 루카쿠의 단순 행동, 그리고 루카쿠와 인테르의 행동만으로는 이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첼시 입장에서도 93년생의 선수를 1년, 2년 임대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난 시즌 케인 이적설처럼 루카쿠 혼자 단독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적설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즉 이적료가 첼시가 원하는 만큼 맞춰주지 않는 한 첼시 측은 판매의 의지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첼시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요. 인수 이후로 로만이 부채를 가져 나가면서 현재 첼시는 부채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첼시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첼시 측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첼시는 지난 시즌 극심한 득점난으로 현재 스털링, 덴벨레, 응쿵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온도벌이 되고 찬스메이킹이 되는 이선자원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루카쿠가 시즌 중에 부진하면서 하베르츠 제로톱으로 시즌을 많이 보냈고 현재 투웨 감독 전술에서 공격수는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정적인 루카쿠를 보내고 하베르츠 제로톱으로 가면서 다른 이선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루카쿠 처분에 첼시가 먼저 나설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공격수가 먼저 영입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레반도프스키가 미넨에서 나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첼시랑도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뉴네즈같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자원들도 조금씩 조금씩 링크가 나니까요. 첼시가 만에 하나 공격수의 대체안을 찾는다 그러면 어느정도 금액의 루카쿠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 첼시는 공격수보다는 센터백이 먼저거든요. 쿤데, 그바르디올, 파우토레스 이런 자원들이 먼저 거론되고 센터백 링크 중에 한 명이 영입이 돼야 그 다음 공격수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져서요. 6월달이 지나고 나서 7월쯤이나 돼야 루카쿠 사과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 루카쿠가 남는게 좋을지 나가는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는다면 루카쿠 중심으로 판을 짜야 됩니다. 결국 첼시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루카쿠만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루카쿠 중심으로 판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온더볼 되는 2선을 정말 데려올 생각이라면 루카쿠는 좀 정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빠져서 들어오는 정도의 움직임만 가져가고 찬스메이킹을 하는 온더볼 있는 2선을 두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보낼 것이라면 앞서 말한대로 이적료를 완벽하게 수령한 후에 보내야 됩니다. 93년생에 제법 나이가 있는 선수를 임대 몇 번 보냈는데 그 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바카요코나 드링크워터처럼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그런 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카쿠 이적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첼시펜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이적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루카쿠는 다시 한번 인텔 리턴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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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